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남 방문회를 맞아 숨은 보석, 남도의 가능성을 조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남도의 영상과 인물을 기록하고, 순천만 정원 박람회 등 지역 축제를 전국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호남을 이끌 차세대 리더는 누구일까요? 경기적 여론조사로 지역 민심을 빌변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지역 뉴스를 뉴스포탈에 24시간 공급하고, TV는 물론 라디오 재난방송을 더욱 강화해 공영방송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재능이 발휘되는 학교 축제 현장도 직접 찾아가 SNS 채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 기다려지는 프로그램 2023년에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